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홈 스튜디오 이시상입니다. 루이스 폴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거고 게릴라성으로 급하게 하는 거라 영상도 좀 디테일하게는 못 찍을 것 같아요. 대신 아주 좋은 프로모션이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나 루이스 폴센의 팬분들 혹은 루이스 폴센을 알게 되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오늘은 광고입니다. 듣기 싫은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거 광고 때문에 찍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에게 프로모션이 왔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 있는 게 PH5 보이시죠? 한 점판 모델이에요. 보통 이렇게 리미티드라고 하면 일반 모델보다 훨씬 더 귀하기도 하고 금액도 훨씬 비싼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좋은 프로모션이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이 두 가지 모델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PH3과 1분의 1-3 앰버라는 모델이 있어요. 일반 제품보다 훨씬 고가의 제품이고 좀 클래식한 모델이에요. 미니, PH5, 앰버까지 해가지고 총 세 가지 모델을 싸게 저희가 판매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이 모델들이 할인을 하니까 기존의 PH5보다도 금액이 더 저렴해요. 이런 기회는 진짜 흔치가 않거든요. 저도 지금 취급한 지가 4, 5년이 되는데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 직구가보다도 싸요. 직구가보다도 싸다라는 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좀 급하게 찍는 거고 우선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PH5 미니 먼저 갈게요. 미니가 이게 지금 145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30% 할인이 돼서 101만 5천 원입니다. 여기는 PH5가 185만 원이에요. 정상가 135만 원보다 50만 원이 더 비싼 금액이에요. 얘는 129만 5천 원. PH3과 1분의 1-3 엠버라는 모델은 256만 원이고요. 그게 지금 할인이 돼서 179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다 30%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기 품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벤트가 또 있는데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고 거기다가 다신 다음에 집에다가 설치를 하시고 인스타그램에다가 본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샵 베코 샵 루이스 폴센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도 PH5 미니예요. 진짜 미쳤죠? 얘네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저는 정말 바라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직구보다 싸다고 했잖아요. 직구는 설치도 직접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루이스 폴센에서 직접 나와서 설치까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권에 계신 분들은 설치까지 공짜로 받는 거니까 아주 좋은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 경기만 무상이고 지방에 사는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방법을 좀 찾아볼 텐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여기 밑에다가 메일 주소도 같이 적어드릴 테니까 그쪽에다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당연히 정품이기 때문에 AS도 가능합니다. 직구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정품에서는 다 AS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3월 31일까지예요. 약 한 달간 저희가 프로모션을 거는 거고 수량도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아요. 아마 지금 3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하면 순식간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다시는 이런 기회는 안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관심이 있고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탐나시는 분이라면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루이스 폴센은 저희가 조금 묵혔다가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퀄리티 좋게 해가지고 찍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프로모션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광고이기 때문에 우선은 짧게 찍을 거고 저희가 정식으로 리뷰할 때는 아주 제대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언박싱은 못하고 패키지가 좀 바뀌었는데 참고로 PH5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이죠? PH5 이게 지름이 50cm입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제품을 보도록 할게요. 아 포장도 똥차게 했다. 와 패키지 포장이 너무 좋아요. 와 이 장갑이 또 들어있네. 이게 극세사가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쿠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모델이고 해서 이런 장갑이라든가 이런 극세사 수건이 같이 들어있네요. 저는 잠깐 빠져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부직포를 한번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비닐로 했고요. 수분이 들어가지 말라고 특별하게 이런 것도 넣어줬네요. 원래는 없는데 구성품은 여기 있는 갓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캡 그 외에 뭐 이것도 잠깐 치워볼게요. 자 빛깔을 한번 볼까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와 이거 대박이다. 너무 예뻐. 질감이 너무 멋스럽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 잡으실 때 맨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장갑 끼셔야 됩니다. 퀄리티가 장난 아니죠? 이 쉐이드도 쿠퍼로 아주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좀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올 화이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쿠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진짜 네 야 이게 그러면 지금 PH5보다 싼 거 아니야? 야 이런 이런 혜자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 전구 어떻게 뺀는지 몰랐던 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포장이 예술이네요. 루이스 폴센은 포장의 끝판왕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꼽은 다음에 돌려주시면 돼요. 끝이에요. 되게 쉽죠? 전구 갈 때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잘 만든 모델이에요. 그리고 오리지날의 특징이죠. 저는 이거를 빗살무늬 토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빗살 꼬깔이라고 하는데 짝퉁은 이런 게 안 들어가죠. 오리지날만 이게 있습니다. 참 루이스 폴센은 이런 것들까지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다시 포장을 하고요. 아 포장 하나 진짜 예술로 했다. 예술로 했어. 저희는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프로모션을 할 줄 몰랐어요. 확실히 리미티드라 그런지 패키지도 훨씬 고급스럽고 정말 잘 돼 있네요. 자 이번에 할 거는 미니예요. 역시 미니는 뭔가 좀 아담하죠? 이야 알뜰하게도 떴다. 설명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대로고 화이수가 300이에요. 아 뭐 다 똑같고요. 귀엽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재습제가 들어가 있고 조심스럽다. 후퍼라. 보이시죠? 멋있죠 여러분? PG5에서 좀 잘 봤으니까 얘는 다 씹어둘게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품이 네 제가 이렇게 제품 보셨고요. 진짜 다 쉬울 수 없는 미친 기회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라고 좀 무리한다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런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꼭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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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